안녕하세요 이연준입니다. 자 2024 커리큘럼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능 국어의 비중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능의 평균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수능 국어의 변별력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2024 수능에서도 국어가 매우 중요할텐데요. 어떻게 국어를 대비하면 좋을까요? 저는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글을 읽고 잘 정돈하는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선지를 보고 참 거짓, 이걸 진위라고 하죠.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올해 수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커리큘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즘 수능 트렌드는 국어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현장 강의에서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국어의 수학생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이 예전보다 쉬워졌고 영어가 절대평가가 됐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국어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 그리고 이제 국어의 난도가 지금 2017학년도 이후로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수능의 리트화라고 하죠. 자 리트와 수능, 리트가 뭔지는 다 아시죠? 로스쿨 입학 시험입니다. 자 수능 비문학 정답률 평균과 리트는 다 비문학이에요. 리트 정답률의 평균을 내면, 평균 정답률이겠죠. 어느 쪽이 더 높을까요? 퀴즈입니다. 수능 평균 정답률과 수능 비문학 평균 정답률과 리트 평균 정답률. 정답은 똑같답니다. 어느 한쪽이 높은 게 아니라 둘 다 60%예요. 그래서 요즘에 수능 비문학은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난도가 높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75%, 80% 이렇게 나왔다면 요즘 수능 비문학은 정답률이 낮아요. 아직도 문학은 85%고요. 화작, 언매 같은 이런 선택 과목들은 95%, 화작은 95%입니다. 그런데 비문학은 매우 낮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등급 컷 비교를 해보면요. 2023 수능은 아직 추정입니다만 여기서 이제 많이 듣는 얘기가 어? 2022 수능보다 쉬워졌다?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 수능은 82점만 맞으면 1등급이었는데, 화작에서. 이제는 92점을 맞아야만 1등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보다 쉬워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언매도 마찬가지인데 화작과 언매 사이의 점수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요즘 화작을 어렵게 내면서 점수 차이는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구평에서는 그 차이가 컸었는데 수능에서는 다시 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가원에서 가장 신경 쓰는 건 뭐냐면 욕을 안 먹는 겁니다. 이분들도 사실은 준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논란 나는 걸 싫어해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선택 과목 유물리 문제거든요.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단적인 예로 화작의 오답률 탑10 안에 들어가는 문제가 작년에도 2개였었는데 올해도 2개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 화작을 어렵게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언매도 어렵게 내고 이분들이 그래서 문학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문학도 어렵게 내고 선택 과목도 어렵게 내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문학의 변별력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답률 탑10 가장 어려운 10문제 중에 문학은 하나 들어가거나 말거나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문학에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도 소리하면 안 됩니다. 문학은 그럼 버릴까요? 문학은 다들 맞는 거니까 이것도 다 맞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참고로 2022 화작 언매에서 같은 문제였었는데 이 오답률 탑10에 들어간 한 문제가 뭐였었냐? 이번에는 언매는 한 문제도 안 들어갔네요. 뭐였었냐? 간단합니다. 고전에서 나왔는데요. 우리가 귀한 대우를 해준다. 귀한 대우, 귀빈 대우를 해줄게 하고 나서 혼밥 시키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귀한 대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적막함을 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적막함이란 건 조용한 외로움이거든요. 귀한 대우, 외로움. 양립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우리는 문학 개념어라거나 문학 이론 이런 걸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출제자들이 원하는 거는 문학 작품을 일상 언어처럼 논리적으로 이해해서 푸는 거예요. 그런 걸 강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논리적인 접근은 비문학에서 문제를 구성하기가 더 좋겠죠. 비문학은 학술 언어, 문학은 일상 언어인데 학술 언어 쪽에서 좀 더 변별력을 부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문학은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다른 분들은 잘 하지 않는 거죠. 특히 문학에 힘을 많이 주는 강사들은 이거 감추고 싶어해요. 그런데 저는 비문학에 힘을 주는 강사이기 때문에 이걸 또 막 떠들고 다녀요. 비문학 때 문학 7대 3 정도로 공부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세계적인 보편적 표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해 수능은 변별력이 없었느냐? 아니죠. 수능 역사가 올해 30년째인데 이번에 레전드가 나왔죠. 비문학 17번 문제 정답률 15% 이러면 1위입니다. 물론 이제 2023 6평에 정답률 17%짜리 문항이 있어요. 처음에 12%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17%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1위고 그게 2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 정답률이 나오면 원래 대한민국이 뒤집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2019학년도에는 정답률 22%짜리 문제가 나왔는데 20%대였거든요. 그런데 평가원장님이 막 사과하시고 나라가 뒤집혔거든요. 사교 걱정 없는 세상 같은 그런 시민단체가 민사를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조용할까요? 이번에 사탐의 3%짜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욕을 거기에서 다 먹고 있어요. 욕받이 무녀가 됐어요. 그 사탐 문제가. 그래서 지금 조용한데 이 얘기도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거. 요즘에 변별력 문항은 뭐다? 세 글자인데요. 기억하세요. 수리력. 수리적 사고력을 물어봅니다. 능력을 물어보는 시험인데 그동안 수리적 사고력은 국어에서 안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오답률 높은 문항들을 보면 수리적 사고력을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 이 문항 같은 경우는 15%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최소 제곱법이라고 하는 수학적 원리를 물어봤고요. 아까 말했던 17%짜리 문항 같은 경우에는요. 이중차분법이라고 하는 인과추론에 대한 그래서 변화의 차이에 대한 질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31번 문제 이것도 사실은 수리적 사고력 문제였죠. 뉴턴 역학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국어에서도 수리적 사고력이 중요하다. 뭔가 정량적 사고가 중요하다. 사실은 제가 캐스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떠들어 댔거든요. 이제 정량적 사고가 중요하다. 수능에 리투하다.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정량적 사고, 수학적 사고를 국어에서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문제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굉장히 로그함수 나오는 문제인데 굉장히 그래프가 비슷한 문제를 제 스키만 모여서 오해 내긴 했어요. 파이널 말고 과제용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중요한 거는 수학자 사고였던 겁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여기에 깔려있는 수학적 사고가 더 본질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수능, 국어, 학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용보다 형식이다. 그래서 기출분석을 잘 해줘야 되는데 기출문제에 한번 나왔던 주제에 다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주제는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공부하는 거냐? 기출문제 속에 들어있는 형식을 공부해야 됩니다. 문제를 만들어 나가는 패턴을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공부한 다음에는 다시 또 새로운 문제 풀어봐야 됩니다. 국어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다른 과목과 달리 답이 기억나버려요. 문제를 풀고 나면 답이 기억나버려요. 질문도 기억나버리고. 그래서 기출문제를 마르고 닳도록 계속 푸는 거는 하루에 3개씩.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풀어본 문제 다시 풀면서 뭘 얻겠어요. 그래서 한번 기추를 돌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모의고사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국룰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제 커리큘럼 안내를 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 제 커리큘럼 좀 외워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부크, 익히마, 리트, 그리고 스키마입니다. 라임이 딱 맞아요. 다시 한번. 부크, 익히마, 리트, 그리고 스키마입니다. 으아, 으아. 맞잖아요. 그렇죠? 라임이 맞아요. 그래서 부크, 익히마, 리트, 스키마.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부크는 브레인크래커를 말합니다. 근데 올해 브레인크래커 기초 강의를 처음으로 엽니다. 저희 부크 맨 앞에, 비문학 맨 앞에 OT 파트가 있는데 그게 또 엄청 사람들이 좋아하면서도 또 부담을 느끼고 어려워하는 일종의 진입 장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이걸 사다리로 만들어 드렸어요. 천천히 올라갈 수 있게. 그래서 기초에서는 그걸 아주 상세하게,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요. 그래서 바로 촬영 시작해서 12월에 개강할 예정입니다. 곧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브레인크래커 기본이 있어요. 1월 개강입니다. 그래서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나눈 거죠. 영역별로. 비문학, 문학, 언매, 화작. 그래서 비문학은 뭐 말을 아예 없이 비문학, 원타, 접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도 좋죠. 제가 제 문학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 최근에 탄군과 사건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정확한 해설을 제공하고 무엇보다 트렌디한 해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수능 국어에 맞게 내신처럼 하는 게 아니라 문학은 일상 언어적인 논리적 해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요즘에는 문학 개념어를 암기하는 비중은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요즘 변별력을 주는 쪽은 일상 언어적인.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종합 격투기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펀치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차기가 나오면 억 하고 당황하잖아요. 요즘 어려운 문제들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일상 언어적으로 문학 기출문제를 푸는 걸 보여드릴 건데 비문학, 문학 둘 다 한 4개년 정도를 다룰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 예전 거 2020, 2021은 좀 선별을 할 거고 2022, 2023은 6평, 9평 수능을 다 넣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엄매랑 화작인데 이것도 이제 빨리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곧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트 300제. 이것도 교재 1월 출시됩니다. 빨리 교재가 나와요. 강의는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하지만 교재가 미리 나올 테니까 공부하셔도 됩니다. 특히 다시 도전하시는 분들,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1월에 교재가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키마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시즌 3 구성입니다. 그래서 시즌 1, 2, 3가 있는데 1, 2월, 2, 5월, 그리고 3, 9월에 나와요. 자, 그러면 제 커리 아시겠죠? 더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통해서 그때그때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수능 국어 만만치 않다라는 거. 일단 첫 번째, 비문학이 어렵고 변별력이 있다라는 거. 수제 사고력 중요하다는 거.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두 번째, 우리 커리 외우세요. 부크, 익히마, 리트, 스키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크에서 기본적인 이 기출문제들, 최신 기출문제들을 풀어드릴 것이고 익히마에서 EBS와 연계해서 나올 만한 비문학 문학 관련된 소재와 작품들을 다룰 거고요. 그리고 리트 300제, 리트 문학들을 다룰 거고요. 그리고 스키마 모의고사에서 제가 직접 출제한 최고의 모의고사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건 시험에 Too Much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시간, 하루 이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충실하게 보내셔서 1년간 잘 준비하셔서 2024 수능에서 꼭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고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 중에 가장 많이 생각이 떠오를 때가 언제냐.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지금 여러분 나이,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이 나이가 들었어도 계속 떠오르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회고 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40대, 50대가 돼도 20대 들었던 노래 들어요. 계속 그때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고 가장 머릿속에 기억이 오래 갈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부끄럼 없이, 후회 없이, 아쉬움 없이 보내기 위해서 하루, 한 시간 충실하게 보내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노력은 방향이 맞았을 때 배신하지 않아요. 방향이 맞는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맞지 않은 노력은 배신할 수 있지. 노력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방향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방향이 맞는 노력을 하셔서 바람직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극복하셔서 꼭 원하는 결과 얻으시고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도 아, 그때 내가 참 자랑스럽게 충실하게 이 시간을 잘 보냈어 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